네, 대구 외곽을 연결하는 4차 순환선이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도심 주요 도로 교통 혼잡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또 대구 도심과 선안부권을 연결하는 대구산업선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외곽을 크게 연결하는 대구 4차 순환선이 오는 31일 완전 개통합니다. 지난 1987년 첫 계획이 수립된 지 35년 만입니다. 이미 완공돼 시민들이 이용 중인 상인에서 법물 안심까지 29km 구간에 이어 나머지 구간 공사가 완료되면서 전체 연장 61.6km의 4차 순환선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됩니다. 대구시는 도로 개통으로 대구 도심의 교통량이 외곽으로 분산돼 8개 주요 간선도로 혼잡 구간의 교통량이 5에서 최대 18%가량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만큼 주요 교차로 지정체 등 교통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서대구권에는 철도도 건설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구산업선 건설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대구산업선은 서대구역에서 국가산단까지 36.4km를 지하로 통과합니다. 모두 9개 역이 설치되며 도시철도 1, 2호선과 환승도 가능해집니다. 31일 개통하는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앞으로 달빛 내륙철도, 통합신공항 연결철도 등과도 연결돼 서남부 지역의 철도 교통 시대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구산업선은 내년 착공해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금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금수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